그냥 저 스스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평소에 활동하는 그런 저의 모습과 그리고 TV에 비춰지는 모습의 태연과 되게 헷갈린 적도 많았었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좀 변했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나는 난데 나는 그대로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카메라가 불켜지면 만들어진 태연이가 나오더라고요